Q. 이혼이 오수원 받아서 뭘 여성과 들이기 해야 할까 보는 것은 하나가 이혼이 오수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때 작업이 되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 상대로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는 방송들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답하는 상대로 강의를 처음에 잘 떨리니까 펜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펜션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직업 전망, 여러분들의 앞으로 직업이 전망이 어떤지 어린이 손을 잡고 다마절로 넌너비를 같이 하고 정답게 손을 잡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후단하고 아침에는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각 기회사 펜션 그리고 다른 직군 사견들이랑 모여가지고 이렇게 라운드에 맞춰요, 라운드를 하고 하루에 시작했기 때문에 각 기회사 펜션을 고정하고 이리얼은 이런 몸을 통화하고 이제 보니깐 convince 프라킹 저희도, 이 아이가 지금 요셉을 봤을 때 되게 좋잖아요, 두 번 안에. 이 정도만 아이가 이번 시즌이 이번에 있는데 사람은 두 번 안에 맞히면 한 번은 짜리를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안에 두 번 안에 두 번 안에 두 번 안에 두 번 안에. 이런 두 번 안에 좀 관리하게 이렇게 두 번 안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예요. 평상에 전혀 통화할 수 없다고 하셨죠. 번거로 하셨습니다. 이번 상태로 전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회공사 측에서 특유공사 측에서 열어주세요. 여기가 경파대기가 많으면 사회공사 측에서 파티스템을 안정벽이나 이런 체력들이라고 하는 그런 번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입하는 데 번거로 하셨구나. 바깥을 하는 데 번거로 하셨잖아요. 또는 도대는 것도 택배전화 보통 천만하게 나오게 되요. 나오게 되어서 이 해당의 약을 석태를 해서 도대하고 보자한테 공양식으로 가게 되었죠. 지금 이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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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